자율주행 잘했는데 운전하고 있네 이번 정류장은 태밸동입니다 무성역에서 집에 갔는데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를 갔거든요 신기해서 샀어요 신기해서 손을 잡고 있네 운전하는 손이 막 뜨고 신기하죠 자율주행 버스에요 시험 자율주행 시작했네요 자율주행 시작했네요 손을 놓았어요 야 이 손 놓고 가네 개꿀빠는데요 나도 면허 있는데 개꿀빠네 이거 올라 올라 제 맘대로 막 움직여 피처가 멀쩡히 잘 가네 타이밍 잡고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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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기하네 손을 살짝 놓고 차량 내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선도 노선도가 되어 있고요 창밖을 볼까요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핸들이 저 혼자 돌아 와 씨 보이세요? 배터리가 지 맘대로 막 돌아가는데 배터리가 지급하면 여러분 저는 지금 충청권 제일 주행 버스를 탑승 중입니다. 하차했습니다. 어떻게 생겼나 찍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겼어 잘가